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에 오를 땐 더욱더 그 빼어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쓰다듬어진 듯한 완만함과 깎아 놓은 듯한 뾰족함이 어우러진 산등성이를 따라 오르다 보면 저리로 간판을 금할 수가 없게 된다.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 저같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많이 언급되고 유명하더라고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가장 유명하고 외국에서도 많이 유튜브에 외국인들도 많이 차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어느 순간 처음에 수술하면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말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 후부터 어느 순간부터 확 변하는 듯한 고음을 내기가 더 편해졌어요. 하루에 한 30분? 네,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저같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 것 같으면 한글자막 by 한효정